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H중공업과 노동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는데요. A씨는 평가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줬다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법정에 선 A씨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무업인 숭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 사유를 쓰지 않으면 위법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H중공업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에서는 A씨의 상사가 고의로 근무 평가를 낮게 해줬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A씨를 패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A씨가 스스로 해고 사유를 알고 있어서 해고 사유를 적지 않은 해고 통지서가 문제없다고 1, 2심에는 봤는데 대법원은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해고 사유를 이미 알고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신을 이번에 세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거라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 기준에서 엄격히 적용돼야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멈출 대안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우의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미투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언론을 통해 나오는 미투 내용을 살펴보면요. 학교 단열 당시에는 문제되는 연예인들이 소위 학교에서 잘나가는 학생이었고 무리를 잃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 무서워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시절을 잊고 살고 싶은데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서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때 상처가 되살아나서 괴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더 노출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제 돈을 뺐거나 때리는 거나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다양해지고. 네, 그렇죠. 사실 학교폭력하면 우리는 은연 중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체적인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마다 학급을 이제 구성하는 아이들의 수가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따돌림이나 또는 사이버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 사이버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고 아이들이 이제 뭐 요새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입니까? 네, 학교폭력 예방법상에 보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소적으로 학교 안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이런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본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양성의 범위에 있을 뿐이지 전부 다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설명을. 따돌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아, 이게 참 은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요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따돌림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아이, 한 아이를 바보 취급을 한다거나 욕을 하면서 놀린다거나 빈정거린다거나 면박을 주거나 혹은 골탕을 먹이거나 비웃는 등 이러한 행동들이 전부 다 따돌림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러한 따돌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따돌림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따처럼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뒤에서 따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따돌림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또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따돌림으로 보고 학교폭력을 보느냐 경계를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변호사님 실제로 다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둠이라고 이제 명칭을 지어서 네, 다섯 명의 아이들이 조를 짠 다음에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모둠의 취지는 함께 도와서 과제를 수행하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오히려 그러한 모둠에서 일부러 과제할 때 한 명에게만 틀린 부분을 알려준다든가 그 한 명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비웃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매우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학교폭력 중에 따돌림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금은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학폭위가 열렸고 결국 가해 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의가 밝혀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네 명의 아이들의 모둠이었는데 그중에 세 명의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의 아이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 아이가 발표할 때는 우리가 호응을 해주지 말고 비웃기로 하자라고 어떤 따로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가 인정이 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새 이제 사이버상의 SNS상의 언어폭력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가요? 현재 실제 상황이? 네, 요새 아이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방과 후에 소통을 하고 또 단톡방 등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어떤 특정인을 욕을 하거나 특정인의 외모나 성격, 배경 등을 희화화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일명 저격글을 올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이버폭력임과 동시에 언어폭력에 해당하고요. 또한 뭐 너 죽을래? 뭐 이런 내용에 겁박하는 내용도 당연히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요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장난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욕설 같은 거 이제 뭐 웹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넥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때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성인인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도 이제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 수채심을 느꼈을 경우에 사실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가해했던 아이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들은 아이가 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수치감이나 굉장한 굴욕감 같은 걸 느꼈다면 그렇다면 이는 충분히 이제 사이버 언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하도록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단톡방에서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올리거나 성적 대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적 수채심을 주거나 음란한 내용의 글 또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내용을 유포한 것까지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모 걸그룹 멤버가 친구에게 학생 시절 성범죄자인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충분히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후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의 어떤 사후 구제보다는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또래 집단에 대한 심리적 종속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른한테 이를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학교폭력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징후를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어떤 점을 잘 살펴봐야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전보다 몸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를 하거나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무단결석을 하거나 물건이 자주 없어지는데 그 물건을 친구한테 빌려주었다고 하거나 작은 일에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요. 이를 이제 만연히 여기지 마시고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좀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문제행동에 대해서 바로 반성하지 않고 가진 이유와 핑계를 단다거나 가족보다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또는 불규칙할 경우 또는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은 아닌지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민감하게 여기면 그것도 문제군요. 네. 그렇죠. 학폭위를 통해서 또 할지 말지 이것도 고민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괜히 혹시 학폭위를 통해서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혹시나 이게 더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마음에 학폭위에다가 신고할지 말지 여부부터 고민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이를 학폭위를 통해 처리하실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는데요. 학폭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학폭위 이외에도 여러 유관기관들이 연계돼서 연계돼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폭위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김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tied三 양소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